그 방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지고 친구랑 있다가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 방이 뭐 한 몇 천 분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안녕 난 세훈이야 이랬더니 뭐 나가라 뭐 뭐 뭐 이렇게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 욕도 하고 그래서 진짠데 근데 어떤 분이 진짜면 사진 올려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렸었잖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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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